네. 아 저기 있네. 얘.. 나.. 없진 않네. 이거 상태라고 할 텐데. 오케이. 내 패스 때로는 차지. 보여지지 말고. 사장님.. 저희 뒤에 묶여있어요. 여기 한 방 살짝 나가지고. 오케이. 다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. 더 무시하고 앞에 앞에 앞에. 얘들아 정멸을 써서 피해.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. 뒤에 뒤에 잡아 이제. 뒤에 잡아. 여기 셀러먼 죽이면 끝이에요. 오케이 끝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.. 뭐 한 번 리셋하고.. 제가.. 안 돼요. 오케이. 뭐 한 번 리셋하고. 알려줘. 저기 힐러 그 목 따셨나요? 아니면.. 아직 그냥 따온 상태인가요?